뭐라고? 아 이거 안보이네 깎아 넣어갖고 선글라스 끼고 막 난리 났구먼 마스크 전깃줄 봐 거미줄이야 이거 잘 보일란가 어두워서 이쪽부터 치까? 이쪽부터 치 다랭이 전문이잖아 이쪽 까 다랭이 그럼 다랭이 먼저 가 호텔 기억이 없네꺼? 응 애프터 서비스 왠 애프터 서비스 응 준비 안된거 봐 저 에어차 갖고 아이고 약도 겁나 찌네요 막 죽을거같다 야 홍금방세 약찌나게 안했어 이번에 이번에? 이상하게 했지 근데 왜 해부름 뭐였지? 그래 나방이 창궐했잖아 그렇지 거기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한대뻑 늦었지 날짜보다 절가미화병나방이라고? 알 예수도 안죽었어 다랭이 전문 아톰스카이 어? 어디까지야? 일단 거기까지만 해봐 하하하하 풀인데까 풀 풀 잘 봄봐 비교 비교 땅 바람이 걷고 비교 어디까지야? 저 풀인데까지 가라니까 그쵸? 응 이쪽은 좀 길다 이제 미디어 미디어 똑같아 이렇게 자기가 흐르잖아 이정도는 튀어야 된다고 풀까지요 야 저랑 진짜 거미 같다 거미 거미 너만 보여 화면에는 안보여 자 끝 야 이거 죽겠다 위협적인데 골생겨 좀 뛰어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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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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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또 꾸부정하게 되는거 봐라 저거 자세 꾸부정하게 되잖아 그럼 건방지자세 해봐 그렇지 줄있다 오늘 하나 만드는거야? 타지마 다다닥은 왜 타지마 다다닥은 왜 이렇게 흐려 놓고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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